이거 진짜 힘들어 야 이거 찍었어? 찍었어? 어 하고있어 언제부터 한거냐?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여기까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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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치 옆으로 가가지고 물로 밀어버려 야 이거 존나 아팠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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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그마 야 여기 찍으면 돼 나 이쪽에서 어디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러니까 나 누가 약간 물에 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